안녕하세요! 아마따입니다! 오늘은 불닭볶음 탕면을 너무 먹고 싶어서 준비해봤어요! 이건 킬바사 소세지고요! 알타리랑 같이 준비해왔어요! 치즈소스도 같이 준비해왔어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맛있게, 참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치즈소스에 찍어서 먹었더니 맛있게 먹었어요! 치즈소스도 많이 먹었네요! 굴은 치즈소스도 너무 맛있었어요! 치즈소스도 갈릭해왔어요! 치즈소스도 잘 먹었네요! 치즈소스도 잘 먹었어요! 치즈소스! 치즈 소스에 찍어먹을게요. 치즈 소스에 찍어먹을게요. 치즈 소스 parlasse. 치즈 소스도 넣고 치즈 소스 pound for investment. 치즈 소스 니 На vali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아... 와아...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매운 쌀가루 엄청 질감 고추냉이 고추냉이 매운 고추냉이 매운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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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게도 고추 고추 너무 맛있어 와우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핫도그 핫도그 랍스터 고춧가루 오늘은 이렇게 불닭볶음 탄면이랑 킬바사 소세지랑 먹어봤는데요. 불닭볶음 탄면이 한국에서는 아예 안판다고 생각하니까 더 귀하고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그럼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 왓다님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맛있게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